근데 왜 다른 애들 왜 안 오냐? 지휘 학생 들어오면 손들러 하자 우리 와서 다 춤췄다고 어? 콜! 야, 춤췄다고 그러네? 왔다! 안녕! 안녕! 야, what's up? 춤춰야 돼? 우리 한 번씩 다 춤췄어 하나, 둘, 셋, 넷 알았다 아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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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der 멋있어, 멋있어 제가 원래 춤을 좋아해서 별로 거부감은 없었어요 넌 어디서 왔어? 제주도 제주도? 진짜? 아, 저 형이 잘못 찾아왔구나 명령 아니구나? 아, 양아치다 범죄도시에 나오는 조폭대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오면 춤 짜야 된다며 여기 오면 춤 짜야 된다며 너는 지각해서 그래 이분은 지각 안 했어 이분은 지각 안 했어 첫인상이 너무 세서 걔는 시키면 맞을 것 같더라고요 혹시 초생 연도가 2001년생이세요? 몇 년생으로 보이는데 네? 약간 조원우 형님 닮으셨는데 어, 맞아 맞아 어, 나 닮았다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제주도에서 많이 보이는 얼굴이야 아, 나 제주도에서 봤어 나 머리 한 번 만져봐도 돼? 아, 나도 머리 한 번 만져봐 만지면 아들 낳아 손가락으로 오면 제가 100만 원이라도 춤 아, 진짜? 생긴 거는 깡패처럼 생겼는데 순둥순둥하고 애 같잖아요 오, 한 명 더 왔다 안녕 안녕 댄스 타임이 있겠습니다 한 명씩으로 춤 췄거든요 춤 한 명씩 다 췄어 애들도 쳤는데 저만 빼면 안 되잖아요 하나, 둘, 셋, 넷 이거 뭐야? 충격 먹었어요 아니, 그래도 정상은 아니고